저희가 이 22개의 뚜루뚜 토마토 파스타 중에 토마토 파스타의 대왕 선발전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이 야채 7가지, 2가지, 7가지 생야채 근데 5개를 골랐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더 먹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요? 그럼요 국내에서 스파게티 레트로토는 많은데 라자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사실 저 라자냐 이런 말 모르겠어요 라자냐는 많이 드셔보지 않았나요? 아니 생각보다 우리 같은 사람도 못 먹어봤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밀크기 있죠 그것처럼 좀 밀가루 반죽을 쌓고 소스를 넣고 다시 싸서 이렇게 만드는 처음 본 거야 저 이런 거 이거 뭐야 펜네 파스타? 펜네도 또 다른 파스타의 종류죠 이렇게 빨대 잘라는 거 있잖아요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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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있는 그런 게 이제 펜네 파스타하고 스파게티하고 싶은 말이에요? 원래 이제 파스타는 지역을 하면 반죽 국수를 통칭하는 거죠 파스타는 그 세부 단위에서 스파게티, 라자냐, 펜네 그 다음에 스파게티도 카펠리니, 스파게티 굵기많은 이름이 다 달라요 그걸 다 따지면 2, 300개 되어버려요 오늘 좀 멋있어 보이네요 양식점은? 오늘 아주 난리시겠는데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그냥 면으로 된 것만 골랐어요 이거 뭔가 그 느낌 나요 시원한 해물탕 국물도 좀 있어 보이고 해산물이 좀 맛있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진은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이게 열자마자 그대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과연 그럴까요? 그 느낌이 확 따가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칠리라는 말에 이제 확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씩 면멸히 저희가 체크해보죠 형 거부터 하나씩 열어볼까요? 이거는? 라자니아 라자니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모양과 달라요 네모날 줄 알았는데 난 그 옆에 층도 보고 싶은데 렌즈에 돌려서 꺼내면 그 면이 보이지 않을까요? 사실 저는 이렇게 그냥 바로 전자레인지 데펴먹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퍽퍽하다고 해야 될까요? 뭔가 수분기가 없다고 돌리고 나면 이따 이거 데필 때는 형 이렇게 넣어서 전자레인지 여기는 수분이 날아가는 거 막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또 수분이 날아가는 거 막기 위해서 아예 덮고 하잖아요? 네 폭발해요 왜요? 전자레인지 없어요 지금? 네 진짜로 없어요? 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뭐 없이 생활해요 다? 테레비도 없고 다 없이 그 옆에는 또 같은 브랜드 공교롭게도 그래요 이거 뭔가 풍성한 느낌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많이 보이는데요? 제가 사실 팬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소스에 고기가 많아서 네 맞아요 딱 보기에도 먹는 맛이 있더라고요 다진 고기가 너무너무 많고요 치즈도 많이 올라간 거 같고 양송이와 소고기 올리브가 들어있다고요 용기가 필요 없게 딱 랜드에서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네 펜네가 왜 펜네인 줄 알아요? 몰라요 P-E-N-N-E 펜! 펜! 펜촉처럼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펜네가 아 그래요? 어